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실현되도록 온 우주가 도와준다.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출생과 죽음은 피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를 즐겨라. 행동은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만회할 기회라 할 수 있는 큰 변화를 경험한다.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발로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우리는 받아서 삶을 꾸려나가고 주면서 인생을 꾸며 나간다. 실천이 말보다 낫다. 기운과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실현되도록 온 우주가 도와준다.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출생과 죽음은 피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를 즐겨라. 행동은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만회할 기회라 할 수 있는 큰 변화를 경험한다.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발로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우리는 받아서 삶을 꾸려나가고 주면서 인생을 꾸며 나간다. 실천이 말보다 낫다. 기운과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